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밥솥으로 유명한 쿠쿠가 지난 2020년 갑질포건을 폭로한 대리점주 11명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실시했습니다.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해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쿠쿠와 대리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을 갱신해왔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이들 대리점주는 짧게는 16년부터 길게는 26년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쿠쿠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리비용 등 쿠쿠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반발하면서 2020년 7월 대리점주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5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꾸려지자 쿠쿠 본사 팀장은 정신을 못 차렸다 바로 계약해지하겠다 등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협의회 탈퇴를 종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에는 20여 명만 남아있습니다. 대리점주 2명은 지휘부 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쿠쿠 본사의 부당한 처사를 사법부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내부 서비스 대행료 인상 등을 포함한 약관 분쟁 조절 결정을 내렸지만 쿠쿠는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쿠쿠 본사는 계약해지를 한 대리점 인근에 본사 직영점을 차리면서 스스로 폐업할 수밖에 없도록 목줄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점주여비회는 지난달 24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쿠 본사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쿠쿠는 국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창업주 구자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장남구본학 대표에게 증여하면서 승계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쿠쿠의 증여 과정에서 상속과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편법 승계 논란도 있습니다. 구자신 회장은 장자 승계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승계 작업을 준비했고 20년 전 11억 원이었던 주식 가치는 현재 310배 이상 뛰면서 3,440억 원가량으로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